한국이 마침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 반도체를 때려잡겠다며 발표한 IRA법은 덩달아 한국 반도체의 숨통까지 옥죄었었는데요. 얼마 전 삼성이 드디어 반도체 시설에 국내 투자라는 출구 전략을 찾아내자 투자가 철회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발빠르게 법의 규제를 느슨히 하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방침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을 하며 먼저 치킨게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이를 갈았던 한국이 그간의 울분을 어떻게 되돌려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은 현재 전세계 반도체 업체 전체에 발등해 불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IRA법으로 미국 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걷어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독소조항 등 수단과 방법을 고르지 않으며 중국과의 산업전쟁에 독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라들이 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진 못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업종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방침에 그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방침도 슬슬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군과 적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억지스러운 방식 탓에 미국 내부에서마저 IRA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을 비판하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선 방식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의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준 소장은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모에 실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서 중국에겐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과 기술 현실을 강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확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포준 소장은 특히 미 산업정책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려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IRA, 인프라법 등의 차별적 요소를 직접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중국이 선도 기술 확보를 명목으로 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압박한 것처럼 미국도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자국 생산자가 없는 부문에서 유사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에게 중국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 재무부 측에서도 결국 작년 연말 발표한 IRA 백서에서 법의 해석을 조금 바꿨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필수적인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기존과 달리 구성 소재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여 해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인데요. 재무부에서는 이 IRA 백서를 기반으로 이번 주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양극재와 음극재가 여기서도 구성 소재로 분류된다면 한국은 미국 밖에서 최고란 광물을 사용해도 IRA상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IRA법이 나은 부작용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서 그 한계를 속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면서 투자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5% 이내로 확장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 등 소극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여러 반도체 생산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를 통해 조금이지만 압박을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임의적 감사는 없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증산 제한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서 삼성은 도리어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삼성을 제외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업체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자 축소와 감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삼성만이 여기서 물길을 거슬러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후발 주자를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험을 무릅쓴 치킨 게임으로 한방의 상황을 뒤집으려는 심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를 빼서 국내에다 300조 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겠다는 결정도 그렇고 연일 이어지는 삼성의 발걸음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내년 한국의 반도체 투자액이 중국조차 제치고 선두인 대만의 턱 밑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투자액은 미국의 규제 여파로 고작 2%밖에 증가하지 못한 15조 4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여겨졌고 대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4.2% 늘어난 32조 3,500억 원의 투자를 할 전망인데요. 여기서 한국만이 갑자기 무려 41.5%를 증가시킨 27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당한 가운데 한국은 공격적인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추격 없는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변덕으로 한 방 먹었던 한국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피말리는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이런 행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